있는데 내 보물에 라니사즈 있냐고요? 잠깐만요 열어보 저도 뭐가 있는지 몰라서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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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보물에 아 이거 여러분들 보여주면 또 약간 너무 감동받을까봐 굳이 막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내 보물 뭐 이런거 있습니다 이런거 있고 그렇죠 VR챗 나 약간 좀 자존감 너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 나도 내 보물이잖아 어어 여러분들이 찍어준 나 뭐 이런거죠 네 그치 생일 영상 이랑 일러스트 저장해두고 샷니티 이거는 프로그램 파일인데 왜 여기다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여기다 대충 박아넣었나 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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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는 부가탕이 그려준거 부가탕이 그려준거 내가 저장한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보물 폴더 여기 있어 음 아 함부로 보면 안된다니까요 아이참 보지 마세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